언니, 올 때 막걸리도 꺼내먹어. 이씨. 너 아까 나서 할 일이 있다면? 뭔데? 야, 오늘 이거 끝내준다, 어? 이따가 웹이 끝난 거 얘기할게. 아휴, 치워봐. 야, 다들 준비 됐지? 이게 뭐예요? 어떡해, 나 떨려. 니가 떨고 그래. 야, 너 아까부터 자꾸 어디 봐. 아니야. 야, 근데 좀 깊지 않냐? 바람스러 나갈래? 아니. 야, 그만 마셔. 너 그러다 취한다. 에이, 냅둬라. 이래야 했지. 바람핀 자식, 뭐가 아쉽다고 저렇게. 잘생겼잖아. 잘생기긴 개뿔. 야, 그놈 그거 우리 집 갈비찜에 당근 골라낼 때부터 내가 아주 안 좋게 봤어, 그거. 그리고 잘생긴 거는 뭐 우리 선우가 잘생겼지. 안 그래? 그래. 야, 니 전남친 그런 거지 같은 자식 만나지 말고 얘 같은 애를 만나. 아니, 그냥 선우를 만나. 선우야, 너 왜 맨날 컷다리 집니? 선우? 얜 안 돼. 왜 안 돼? 15년 동안 검증됐겠다, 얼마나 좋아? 우린 절대 헤어지면 안 되거든.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헤어지고 살려면 우린 평생 친구 해야 돼. 근데, 전남자 친구 그 새끼랑 헤어져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, 얘랑 만났다가 헤어지면 나 어떻게 살라고? 못살아. 그치, 선우야? 우린 평생 헤어지지 말자. 지독한 우정이다. 에이그.